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제가 조금전에 올렸던 사연 기억들 하시죠? 남친이 출장간 사이에 남친집에 몰래 숨어 들어가서 그 집을 꿀꺽 하려다가 실패한 그 사연 말입니다 거기 나오는 그 여자가 평소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는 그런 무지막지한 이야기 하나 가지고 왔어요 그럼 봅시다 제목 남자한테 집이 없으면 완전 무능력하고 개한심한 거라며 여초에서 빽빽빽빽빽 선동질 시전하다가 같은 여자한테 영혼까지 탈탈 털리고 다 썰라버리면 여초에 글이 하나 올라옵니다 결혼 안한다는 남자들 보면 결혼 안한다는 여자들과 다르게 되게 한심해 보여 여자들이야 마음만 먹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남자를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데 자기 커리어 잃고 회사에서 퇴사 압박 받을까봐 결혼 안하는 거고 그런데 남자들은 여자가 자기를 안 만나줘도 결혼 못하는 거야 또 집을 살 돈 못 구해가지고 결혼 못하는 거고 이거 얼마나 한심해 보이냐 또 여자들 비위를 못 맞춰서 그러게 된 거라고 야 너 아까 집을 해와야 결혼한다는 개 아니냐 제가 이 글도 찾았습니다 어 맞아 야 그럼 네가 좀 괜찮은 남자를 만나봐 네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여기 와서 똥그리나 싸지르고 있는 거잖아 뭐라는 거야 애초에 누누이 말하지만 여자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다 남자를 얼마든지 만날 수가 있는데 그냥 안 만나주는 거야 그렇지 보통의 여자는 다 그래 그런데 너는 능력도 없고 오지게 못생겨가지고 선택지가 고작 완전 못생기고 능력 하나 없는 그런 남자들 뿐이잖아 그런데도 현실 파악 하나 못하고 잘난 남자들이 애굴복걸 하길 바라고 있니 여지껏 네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무도 못 만나는 거야 내 말이 틀렸니? 난 의사 아니 쓴이 왜 그렇게 화가 났어 아니 이게 뭐가 화가 난 건데 나는 화 1도 안 났어 일단 진정해 그리고 네가 훨씬 더 한심해 보여 이 부분은 제가 편집 실패한 겁니다 실수 야 팩트 폭격 쩐다 레알이지 지 능력이 그지같고 안 좋으니까 집 있는 남자들이 꺼리는 거야 누가 널 만나 주겠냐 쓴이 야 이런 걸 자주 더 많이 써줘 나 진짜 너무 재밌다 불타는 중이네 지 혼자 불타고 있어 활활활 야 주말인데 참 애쓴다 친구 누군가가 청첩장 돌려가지고 그래서 예민한 거야 뭐야 헐 이건 가봐요 인스타에 결혼하는 피드 올라온 게 분명하다 자기보다 못하다고 여긴 친구가 좋은 남자 만나서 지금 배 오지게 아픈 거네 분명해 야 능력 좋은 남자들은 굳이 여자한테 비위를 맞춰줄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너 같은 건 더더욱 안 보는 거 아닐까 아니면 능력이 있어서 집 사와가지고 네가 남자 비위를 맞추길 음 아니면 능력이 있어서 남자가 집 사와가지고 네 비위를 맞춰주길 바라든가 그리고 이거는 얘가 쓴 다른 글입니다 너무 옆으로 퍼져있어가지고 제가 그냥 글로 따왔어요 무편집입니다 솔직히 결혼할 때 집은 남자가 해와야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남자들 중에 그것 때문에 결혼 저버리는 사람들 보면 진짜 너무 한심하고 웃음밖에 안 나와 적어도 우리 같은 여자들은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인데 남자들은 결혼에 목숨을 거는 경우가 많거든 그러면서도 꼴에 집을 해오는 걸 오지게 싫어하고 보고 있으면 진짜 어처구니가 없더라고 아무리 봐도 자기 친구 중에 누군가가 집 해오는 남자랑 결혼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본 다른 커뮤니티 댓글이고요 뒤에 또 있습니다 댓글 1번 야 이건 뭐 남초도 아니고 같은 여초에서도 욕을 처먹고 있네 그래 이것도 능력이다 능력 대단한 능력 2번 응? 남자가 한심하게 집을 못해온다고? 아니 그러면 자기가 당당하게 집을 해가면 되는 거 아닌가? 댓글 애초에 그래요 인터넷에 저렇게 공격적으로 글 쓰는 애들 보면 다 그래 본인 컴플렉스가 반영되어 있는 거라서 보고 있으면 화가 나는 게 아니라 그냥 너무 안쓰럽고 불쌍하고 그래요 3번 뭐 보니까 본인 스스로도 이게 개뻘 소리라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에 쓰는 거 보면 뭐 확실하지? 아마 글 쓰면서 부든부듬 떠나가며 오지게 울었을 거요 3번 이야 이긴 삶 누군지는 모르지만 진짜 잘 팬답게 살벌하네 그 오지는 찰짐이 여기까지 다 전해지는 느낌이에요 5번 그러니까 살고 있는 현실이 너무 그지 같아가지고 본인 자존감이 지구 내에까지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든 그걸 끌어올려 보려고 인터넷으로 남자들 후두를 패면서 야 내 편 들어줘 이걸 시전했지만 저기서도 두들겨 맞네 보니까 이슨이 이미 우울증 걸려있는 것 같은데 이번 참에 더 세게 오겠다 와 뭐냐 저거 쇠 몽둥이로 대가리를 후려쳐버리네 저거 안 띵하나? 꼬리띵 할 거 같은데 말이지 7번 진짜 이거는 대꾸할 가치도 없을 정도의 초등신 같은 논리다 그렇지 말 맞다나 언제라도 결혼할 수 있다고? 아니 그럼 20대 중반에 잘난 남자랑 결혼했으면 그만인 건데 저기가 무슨 맘카페도 아니고 여초에 글 쓰면서 결혼 안 하는 거라고 빽빽 일할지 정말 비참하다 8번 그래 뭐 현실이 완전 개시공창이니까 저렇게 자기 스스로 자기 위안도 하고 정신승리도 하고 그러는 거지 뭐 당장 달려가서 힘내라고 응원을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병원도 좀 가고 집에 있을 때 맨날 방구석에 처박혀 있지 말고 밖에 나가가지고 햇빛도 좀 쬐고 그러고 살아야지 사람이 9번 나도 여자지만 저런 거랑 연애하고 결혼할 바에 차라리 안 하고 혼자 사는 게 100배는 더 낫다고 봐요 딱 봐도 그래 지 주변 여자애들이 이 남자 저 남자 잘난 남자들 잘 만나고 또 집 있는 남자랑 결혼도 하니까 본인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근데 그게 안되니까 현실은 그게 안되니까 이러는 거야 10번 저 글쓴이 정말 불쌍하다 자기 상황 하소연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빙빙 돌려서 말을 하네 두 번째 사연입니다 같은 커뮤니티고 이건 다른 사람이 쓴 글이에요 무편집입니다 원제 야 너희들은 결혼할 때 남자가 무조건 집을 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 최근 우리 엄마랑 대화하다가 너무 답답해서 글 쓰는 거야 나는 그냥 서로가 사랑하면 같이 돈 모아서 대출받고 그래가지고 집도 사고 또 차곡차곡 모으면서 잘 살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엄마는 남자가 당연히 집을 해와야 된다는 거야 내가 그랬지 엄마 뭔 소리야 집을 해올 능력되는 남자랑 결혼하려면 나 지금 50살 50살 아저씨랑 결혼해야 돼 이게 말이 돼? 했는데도 무조건 된다 그 정도 해줄 수 있는 남자랑 결혼해야 된다 충분히 할 수 있다 참고로 내 나이 25살이야 근데 우리 집 잘 사는 거 절대 아니거든 내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도 맞춰줄 수 있는 게 아닌데 왜 그런 집안을 바라는 거야 그냥 내가 돈 모아서 남자랑 같이 대출받고 그렇게 집을 사는 거지 이랬더니 엄마가 네가 번 돈은 부모한테 주고 갈 생각을 해야지 그걸로 왜 집을 사냐 이런 말을 해 진짜 우리 엄마지만 말 너무 안 통하고 저러다가 진짜 나 나중에 결혼할 때까지 저런 생각하고 있을까 봐 너무 겁나 나는 우리 집에서 아무 지원 못 해줄 걸 이미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아등바등 돈 모으려고 하는데 저런 생각이면 나 평생 결혼 못할 거야 근데도 엄마는 내가 세상 물증 하나도 모른다고 욕을 하거든 진짜 그런 건가? 아니 우리 나이대에 집 해올 능력 되는 남자가 몇이나 될까 도대체 노노 말도 안 돼 본인 수준 맞춰가지고 결혼해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엄마 생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어머님 욕심이 너무 크다 뭐랄까 우리 엄마지만 되게 딸을 가지고 있는 게 자랑스러운 딱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 딸내미 시집 보내니까 이 정도는 해줘야지 딱 이런 마인드 그래도 쓴이라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정말 다행이네 뭐 결혼을 한 마흔 쪼리 하면 또 모를까? 그러니까 내 평생 보러도 집을 살까 말까 하는 거구만 뭔 집을 저렇게 쉽게 얘기하는 거야 쓴이가 번 돈을 결혼할 때 쥐고 간다고? 뭐야 이게? 나 생전 처음 듣는 소리야 그게 우리 사촌 언니가 그렇게 하고 시집을 가서 그런가 봐 결혼하기 전에 모은 돈 전부 다 이모한테 드리고 갔대 정말 기가 차는구나 아니 왜 내가 번 돈을 부모님한테 드리고 가 그럼 나는 뭐 먹고 살라고 야 니네 엄마 생각 절대 안 바뀐다 그냥 냅두고 쓴이는 쓴이 인생이나 살아 아직 내가 뭐 나이가 어리긴 한데 나중에도 엄마가 저런 생각하면 정말 아찔해 쓴이 어머니 마인드가 딱 어머님 시집가던 시절 그 마인드네 옛날 생각이 나서 그러는가? 옛날에야 뭐 주로 그랬지만 요즘은 아니거든 근데 그걸 모르네 내가 번 돈을 부모님 드리고 갈 생각을 해야지 그걸로 왜 집을 사냐고? 이게 뭔 말이야? 아니 근데 남자가 집 해오면 혼수해 주실 의향은 있으시대? 지금 보면 거의 뭐 몸만 가라 이런 거 같은데 그래서 내가 그 얘기도 했거든 그 집에서 집을 해오면 혼수로 우리가 못해도 1억 정도는 해가야 되는데 그거 어떡할 거냐고 그랬더니 네가 몇 년 더 일해가지고 벌어서 가면 되지 이러더라고 야 끝까지 해주겠다 소리를 안 하네 사오라는 게 시작이야 앞으로 있을 모든 장사 갈등 장모 사위 갈등 이게 쓴이한테 다 몰아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아씨 진짜 아찔하다 그래 결혼하기 전에 어떻게든 우리 엄마 생각을 먼저 고쳐야겠어 옛날엔 그랬지만 요즘은 힘들지 그렇게 따지면 남자가 집 해오는 거 그러면 혼수는 당연히 여자가 다 채워가야지 눈물 또르륵 또르륵 나온다 진지한 와중에 이 댓글 너무 귀엽다 뜬금없으면 미안해 괜히 웃음이 나오네 나도 혼수 이런 거 생각하면 눈물이 또르륵 흘러 아니야 작은 웃음을 줬다니 기쁘다 옛날이라서 그래 우리 엄마도 그래서 남자는 집을 해와야 된다고 그래서 나는 그냥 말 안 했어 엄마한테 만족되는 사람이랑 결혼하려면 엄마 딸은 평생 솔로야 이랬지 진짜 나 이러다가 50살 아저씨랑 결혼하거나 아니면 평생 결혼 못하거나 둘 중 하나일 것 같아 그것도 그건데 모은 돈 엄마 주면 혼수는 무슨 돈으로 하라는 거야? 남자가 집이면 그만큼 여자가 혼수해가야지 어? 시댁에 폐물도 주고 가방도 주고 그래야 하잖아 그러니까 내 말이 그거야 그 얘기 하다가 어? 엄마가 빨리 주식하라고 난리야 지금 미치겠다 엄마 완전 미쳤네요 지금 보면 이 쓴이는 아직 취업을 못했습니다 그죠? 취업 못했고 나이는 아직 어리니까 그러니까 이 쓴이 엄마 말은 그겁니다 결혼하기 전까지 쇠빠지기 일해가지고 그 돈 전부 다 자기한테 주고 가고 혼수는 몇 년 더 일해가지고 네가 벌어서 해라 그리고 남자는 집을 해와야 된다 그리고 남자는 집을 해와야 된다 이야 이 집 딸은 평생 결혼 못하겠네 얼굴이 진짜 이쁘면 또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